자기야, 만약에 나에게 다음 행위가 있으면 자기를 다시 찾을까? 나라야? 응 공부하라고 하라고 만약에 내가 다음 행위가 있다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?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자기야 만약에 나에게 다음 행위가 있으면 자기를 다시 찾을까? 응 공부하라고 해봐라 만약에 내가 다음 행위가 있으면 내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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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나'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어떤وي 약간 내 남자친구는 좀 웃겨가지고 그리고 약간 대만 남자들 말투가 있거든? 내가 말하는 모든 거는 모든 대만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겪은 대만 남자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만 남자애들 젊은 애들 말투가 막 약간 쩐쩐양! 쩐양! 이렇게 여자애들은 약간 그 대만 남자애들 욕하는 거 들으면 진짜 개웃기다 앞에 무조건 에이XX 이걸로 붙여 에XXX 해요 XXXX XXXX 젊...젊양! 대만 남자애들은 약간 쩡쩡쩡 놀고 막 이럴 때 여자애들은 약간 아니 쁘쩨어! 이런 말 뭔가 많이 안 쓰는데 대만 남자애들은 진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쁘쩨어! 아 쁘쩨어! 요매즈 쁘쩨어! 약간 이런 느낌 안녕? 진짜... 뭐죠? 왜 이렇게 봐? 나 그냥 놀아? 그냥... 그냥... режимοι 55명 ز쩨어! 으би report Adobe VK бесп пробун soup diye 말도 applies PU Stanley 음 alleen 박음 vocal 구낭 toda 러시쩨어! ça 진짜 해iberal 볼게요! 러시 Central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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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워우우우우우우 워우우우우우우웅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! 모짜렐러! 모짜렐러! 아아악! 사랑해 여러분!